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긴즈TV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을 스퀘어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금일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어요 오늘까지 시장이 빠졌으면 솔직히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을만한 그런 시점이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대한민국 주시장은 막판에 살짝 반당폭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와주는 부분이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시장이다 정도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우리 셀트리온을 스퀘어 브리핑 들어갈 예정이고요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고 차트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볼 것이고 이슈와 워밍턴 재료거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 브리핑도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라디오 듣듯이 들으시면서 허브인자TV 주도 시험도 꼭 신청하시고요 저희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관리도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예시를 들어서 투자를 하실 때 내가 어떤 종목이 있고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구체적인 플랜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꼭 유튜브 댓글 고정란에 링크가 있어요 여기 링크 누르시고 무료점 신청 누르신 다음에 셀트리온을 스퀘어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안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좋은 종목도 선별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종목으로 수익도 같이 신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셀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리포트가 나와주고 있기는 해요 예시를 들어서 올 1분기부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을 찍고 하반기부터 개선이 될 것이다 사실 제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사실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유의미해요 이때는 굉장히 무의미한 악재가 나와주면서 개파를 하면 개인 투여자의 물량을 받아내 줬고 물량을 매집해주면서 쇼커버링까지 해주니 바로 추세가 우생양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21선 이탈은 트릭이었고요 트릭이라고 말씀드렸죠 트릭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다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상황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키움과 미래세 등 NH까지 물량이 천천히 천천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메이저들 양매수 포지션이 명확하게 이어지고 있으면서 수급상황도 견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까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주주분들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뭔가 강한 상승을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런 문제거든요 결국은 시장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다 해소가 돼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시장도 계속해서 빠지기만 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또 올라가요 지금은 최근 들어서는 근 한 달 동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뭐 한 달이 지금 넘어서고 있죠 거의 이 정도면 한 달이 넘어서고 있는데 이러한 포지션이 이제 계속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부채도 관련된 이슈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해소가 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그러니까 잘 될 거라는 말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이슈 또한 마찬가지로 과거에 오바마 때 한 번 이런 이슈가 낮으면서 흔들림을 보여줬어요 그때는 미국 증시도 굉장히 크게 흔들려줬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였죠 어마어마한 매수의 기회였어요 이런 부채안대로 올리는 부분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진행하느냐는 해소가 될 수밖에 없는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가 없어요 미국인들은요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본인들의 국가를 망하게 본인들이 두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마셔라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인 시장 자체가 좀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 또한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와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닥을 잡아주면서 견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주냐 올라가주지 못하느냐의 싸움인데 충분히 자리 잘 잡아주고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허빈제TV 주도주 체험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으시고요 이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무료체험 신청 누르시고요 그 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고생들 많으셨어요 시장이 힘들수록 도움을 받아보시고요 저희 허빈제TV가 많이 준비를 해놨으니 그런 혜택들도 다 여러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